자 일단 배양을 오늘 뭐 굉장히 저희가 속성으로 배웠잖아요. 이제는 좀 선생님과 대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랑 님은 오리발 신고 배양 선생님의 핸디캡으로 수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를 안 차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으 으 으 으 으 2, 3, 2, 3, 2, 3, 2, 1 2, 3, 2, 3, 2, 1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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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셋. 하나, 셋. 근데 봐주시는 게 티가 너무 나가지고. 맞아. 맞아요. 두 번째 잠수 오래 참기. 준비 시작 러블리 스위머 승 여러분들 이제 스타트와 관련된 손벌려 스타트에서 손이 멀리 가는거죠? 손이 멀리 가서 이기는 사람 아 배야 아아! 아아! 말도 안 돼! 스타트 몰뚱이! 저도 밀기입니다. 저 밀기 굉장히 잘하시는 거 아시죠? 저의 힘을 걸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5, 6, 6, 7, 8, 9, 10, 11, 12, 13, 14, 14, 14, 14, 14, 15, 14, 16, 22, 14, 15, 16, 16, 16, 17, 16, 17, 17, 18, 18, 18, 18, 19, 19, 20, 21. 저 막 피엘! 여기 노란색 레인 끝 준비 시작 준비 준비 시작 물속에서 여러가지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러블리스위머님과 함께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악! 네, 바깥빵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혼남스 사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머릿짜리로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